너랍이 있어 어, 있다 모비야 뭐? 어, 모비야 뭐 모비야 오케이 된다? 굿굿굿 저 끝에는 사람이고 예 저기도 흑이 불렀다 어 한 번 저기 한번 가보자 살짝 살짝 걸어보자 쟤네들 쏙 나왔어 살짝 갈쯤 해보자 한번 살짝만 어, 그래 살짝 한 번 가는 보자고 어떤 맛인지 이 스터디님이 쟤네들 쏘지 말고 쟤네들 주위를 막 한번 쏴봐 쏘지마 쏘지마 쟤네들 쏘지 말고 쟤네들 주위말이야 그럼 어차피 로그는 안되잖아 아 그러면 쟤들끼리 아 우리 먼저 쏘라고 아 그니까 우리 먼저 쏘라고 야 머리 기가 막히네 여기 방금 누구 있었는데 지하로 갔어요 지하로 갔어 그러면 그렇게 하자 주변 쏘자 주변 어 또 한 명이면 또 도망갈텐데 그냥 교전 안하고 거의 천재가 아닌가 어 진짜 천재다 천재다 진짜로 주변만 쏘면 우리가 해골 안뜨니까 상대가 먼저 뜨니까 지가 먼저 쏘면 이걸로 현상금 사냥꾼을 역으로 사냥한다 응 아 오초 4초 아어 전 minority 감 빠 야 1초에서 한 명 안 풀리는데 90초 다시議 어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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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리네 저거 됐어 나 해골 왜 떴냐? 싸우다가 싸우다가 지금 렉 걸렸다 10초만 있으면 돼 10초만 이따 빼 우리가 쫄려 우리가 쫄려 내가 상대 렉 걸린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내가 심리전이야 지금 끝났어 끝났어 상대 렉 걸린 것처럼 안보여 내가 쓸게 펄스 나이스 아이템 오케오케 정면 정면 오케오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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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아이템 한번 뜯자 조심해 조심해 사람 투지 않게 조심해 사람 또 안투게 어어 야 근데 아까 주변에 뭐 지나다니진 않았어? 우리 팀 저기 상대 저기 사람들 어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이야 얘네들 아 그냥 얘네들이야? 어 얘네들이 그거 핵을 잡으러 온 얘네들 네 힐 있는 사람 힐 잠깐만 힐라 있어 내가 써줄게 어디 써 pessoal 내 510이다 우와 나 뭐한게 먹었어 나도 뭐 먹었는데 나 무기를 못 먹냐 저 녹색도 먹고 먹었습니다 우와 나 나 무기 좋은거 먹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먹잖아 아이템 녹색 다 갈아 녹색이야 다 갈아 녹색 다 필요없어 아 그래? 바로 버릴 수 있나? 녹색 누르고 그냥 X 꾹 누르고 쓰면 돼 알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야 오늘은 오늘대로 뭔가 재미가 있네 이번에 또 쏘면 안되네 오늘은 또 파밍하는 맛이 있네 흩불리 쏘면 안돼 오늘은 아 예예 랩 잠깐만 랩 8짜리 예 주변 괴롭힌 다음에 우리 총속이 만들어서 해고 뜬 다음에 죽여버리자 그냥 한명이면 도망가지 근처에 4명 있고 한명 옆으로 도망가봐 그럼 도망가봐 우리 저거 돼 우리 그룹으로 돼버려요 우리가 다 가야 얘네도 아이템 없어 중요한건 아 그래 그래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지금 얘네도 그거 노리는거 같은데 잘못해가지고 지네 쏘게 아 그런거구나 사람은 따위다니다가 몸 나오면 그 몸 주변으로 움직여 아 진짜 그냥 다 쏴 죽여버려 개구잼 몸을 쏘라고요? 아니 몸 옆에 붙어 그러면 상대방이 몹 쏠 때 익스터임도 쏠거 아니야 미친 와 잔머리 개좋아 오 진짜 심리전 가자 오늘 심리 심리 방송 가자 와 개대박 첫날은 배틀필드고 둘째날은 심리전이냐 심리술사 가자 어 저 앞에 앞에 전방에 전방에 뭐지? 사라 아 진짜 아이디어 좋네 이거구나 아 개좋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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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몹 잡을 때 아 얘네들 아이템 없어 잠깐만 있는거 아니야 한 명? 어 둘 다 있어 둘 다 있어 세명 다 아이템 오케이 밀착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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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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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 얘네 지금 당황스럽다 당황한다 당황한다 마문아 펄스 아 오케이 이거 아까 전에 우리 따라온 애들이랑 섞어서 그래 지금 아 얘네들은 우리 취재하네 아 꼬리에 꼬리를 문다 아주 개 헷갈리네 이러다가 군대 하나 만드는거 아니야? 야 다른 애들보면 우리가 연합인지 알겠어 야 저 새끼들 뭐해야 그러면서 어 저 새끼들 뭐야 막 그러면서 다니겠어 어 열두명이 뛰어다니면 열명이 뛰어다니면 이럴거 아니야 우리도 다 지금 눈치 보는건데 진짜 꼴 개웃기겠다 진짜 어 전방에 뭐야 저거 아 인간이구나 야 무시해 무시해 우리가 관심 없는척해 관심 없는척해 아 여기 그거네 여기 맨 끝이다 아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뒤따라가다 하하하하 따라가 따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 응 자연스럽게 뒤따라가자 뒤따라가자 근데 우리 언제 헬기 한번 봐야지 우리 슬슬 헬기 봐야돼 좋아 자연스러웠어 음 자연스러웠어 어 제 세이프티존 좋았어 들어가보자 일단 우리 돈도 있잖아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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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리고 하이엔드 사 아 나 살 수 있으려나 나도 지금 1800원 있는데 하이엔드 괜찮은거 있으려나 와 총 3000원이야 아 조졌네 진짜 그게 그렇게 비싸 아 그래 3000원이었어 나 지금 2000원 있어 1000원만 넘어오면 돼 내가 좀 줄까 아 1700원인데 하이엔드가 어디있는거야 외폰에 있는거야 외폰에 노란색 보이는거있죠 네네 이게 하이엔드야 아 노란색 등급 등급 하이엔드야 진짜 비싸네 어설트라이폴 490 저 528 어설트라이폴? 나 506짜린데 아 진짜? 내가 좀 어차피 못사나 지금 지금 라인이 여기있는거 템 보관할수있나? 우리 갖고온거 안돼요 안돼요 무조건 헬기야? 무조건 헬기 헬기 아니면 털리는거야 그래 헬기 불러야되겠다 헬기 아니면 기부 나 지금 총좋은거있잖아 이거 무조건 갖다줘야되 나 이거 어 진짜 무조건 해야됩니다 가자 저기 헬기 떴다 어 가자 가자 얘네도 가는거같다 얘네도 어 레빈님 안녕하세요 아 노란가방 메고있는거 봐 아 먹이야 지금 잠재적 먹이야 잠재적 먹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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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빈님 매니저 드려야겠다 아 나 지금 소위탄이 없네 레빈님 어저께 전쟁터였습니까 여기 오늘은 거의 심리전입니다 지금 아 소위 폭탄도 없고 소위 그것도 없네 타약도 아 이거 디비전 안하셨나요 없다 일로가야되 일로 저거야 여기 사다리 올라가는거 계단계단 이거 아니야? 계단 아니야 골목길에 나가야될거야 아마 다음 블록일거야 이거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까랑 비슷하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보다 덕지덕지 헬기왔다 헬기왔어 헬기왔어 바로 아 시작 야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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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못맺었지 한명 못맺 노동자님이요 흐흐흐흐흫 흐흐흑 어허 와 진짜 야 시청자 안죽이면서 이렇게 괴롭히네 와 저거통 주네 진짜 진짜 어 죄송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희가 야 이런식으로 괴롭히네 진짜 아 진짜 아 아까 그 거리인데 맥끝이랑 이동되는 거리 나가서 시간 초가 되면은 세이프하우스로 이동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니까 그거야 우리가 해굴 뜬 다음에 거기로 가면 경험치 계속 받는 거라든지 세이프하우스로 이동되면 안 죽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경험치가 빠지고 와 그게 버그구나 지금 어 그래 틀려면 그쪽으로 달리면 되겠네 어어 그래야겠네 혹시 거기서 총싸움 되나? 아 예 노동자님 오셨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 저희가 달고 알았어요 일단은 예 저희 멤버들이 달았습니다 저는 안 달았어요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희 그래서 한번 일단 달고 봐 그거 달았네 한번 한번 지켜드리려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노동자님 아 저희가 에이 짓게 준다는 말 하지마 너도 달리고 다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로타운서 지금 우리가 안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잘할 수가 있지? 개 열심히 달리더만 왔다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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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자리 빛이 빛이죠? 저기 세 분이야 최대 네 개니까 어 예 자리 자리 빛이니까 저희가 예 또 예 자리 여기 또 아 저 사람들 하나 있는데 자리세는 받을게요 저희가 예 먼저 좀 하게 해 드리고 아니 안 되는 게 한 명이 붙었어 저기 모르는 사람들 아 진짜? 옆에서 또 한 명이 와가지고 달려가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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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으로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건 가지 말자 미안 여기 또 조만간 만나게 될 거 같아 여기 또 노동자님 다른 데로 가서 달았는데 또 노동자님 아 개 웃기겠다 우리도 파밍하러 가야죠 파밍하러 가야지 어 파밍하러 가야지 야 우리 좀 죽이자 이제 어 뭐 사람을? 어어 안돼 지금 죽으면 왜 아 지금 돈 2000인데 죽으면 500어싱 날라가나 아니 이거 죽인 다음에 거기로 일단 도망가면 되지 그러니까 심리전을 해야 된다니까 이 때까지 우리가 PK 하면서 안 죽었던 적이 몇 번 없어 이게 그런 구조야 어제는 어제는 많이 죽였어? 어제는 많이 죽이고 많이 죽였어 아 그래? 어제는 아예 시스템 자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죽이고 다니는 건데 이제는 좀 아니까 해굴만 잡는 거야 이제 그럼 우리 해굴되면 아주 총살 아마 이 맵에 있는 애들 다 올걸? 아니 아니 얘기 들어봐 우리가 죽인 다음에 우리가 죽인 다음에 저기 그 세이프 존 에 뭐야 다음 영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데에서 우리는 그냥 털린다 그거 만나면 그냥 죽는 거라니까 그냥 난전이라니까 마 앞에서 울만 난리나 그 빠져나가 우리 아니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 배틀필드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어제 했었어야 했어 조만문 조마조마 조조님 어제 제가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아유 방송 천재요 그냥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몸이 없나? 못했습니다 못 없네 어제 딱 니가 좋아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어 맞아 진짜 진짜 딱이었어요 하아 아깝다 진짜 뒤가 없는 방송이었는데 그때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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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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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엉덩이 아무것도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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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없는 방송이 무슨 말이야 도주력 없어 거기서 완전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앞만 보고 달리 여기 코리아타운 여기 코리아타운 아 맞아 맞아 한글로 우리 파티가 좀 많아진 것 같다 아닌가 어 뭐야 애들 없어 엉덩이 어 가자 가자 일단 몬스터 cần 일단 몬스터 출몬지역 가서 몬스터한테 개 붙어 으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quiz 그런거 지 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개굴 만들고 죽이면은 그것도 개굴잼이야 얘넨 왜 이래? 경기탬제 죽고싶어? 흥퓎 저게 아닌데? 저게 그거잖아 세이프티존이잖아 어? 근처에 세이프존 있어? 아니아니 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오케이 뭐 총소리 뭐야 이거? 몰라 내가 내가 박수 좀 쳐주니까 이상한 거 막 쏘는데? 형은 맞았어야지 그래 형 맞았어야지 얘가 조준해야지 어떻게 맞아 내가 몸을 딱 비볐어야지 가서 하늘 보고 쏘면 거기 가서 점프해 점프 머리 앞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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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구룩인데 무슨 총과 앞에서 점프해 점프 어 앞에 사람 있다 엉덩이에 아무것도 없어 엉덩이에 뭐 붙어있는 사람 밀착 취재 가자 그래 그래 엉덩이 밀착 취재야? 권총들면 다 이게 빨라진다고? 진짜? 아닌데? 기본 탓 아니야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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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야 무기다 야 이거 어 무기야 뭐 뭐뭐뭐뭐 퍼노스 오케이 그렇지 D마모님 D 내내내내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우 무기다 음 야 여기서 폭발단 쓰면 잘못하면 안되겠다 골프채. 오! 골프채 와.... 센 놈인데? 이스터드님! 왼쪽! 왼쪽! 그렇지! 죽여버려 83번! 냅었어 피가 없었구나 한 마리 남았어 내가x4 두칙이 하다 오 이거 해주고 파란색 건 하나밖에 안나왔던데? 가방이네 아 빽빽은 버리지 이리로 간 다음에 두두두두두두두 뒤에 뒤에 잠깐만 선두정지 오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선두정지 어 잠깐만 우리 우리 자꾸 밀착취재하는 놈 있는거 같지 않냐 근데 목잡을때 안왔잖아 고수의 밀착취재 아니야 저거 지나가는척하면서 개가 뜨거워 미행천재인가? 어 헬기다 온김에 달고가? 가볼까? 설마 또 아니겠지 어 노동자님은? 온김에 달고가 온김에 달고가 응 달고가 달고가 야 이건 뭐 여기 노동자님은 아니야? 아 그래 그래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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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로 빼 이거 진짜 우리가 또하면은 와 이건 진짜 쌍욕먹어 진짜 어 더이상 더이상하면 안돼 개오졌다 진짜 또하면 이번에 거의 고위다 이제 이거 진짜 안믿을걸? 진짜 이거 실수입니다 이러면 안믿어 이제 범인은 범죄현장에 돌아온대 누구 누구 누군 뒤처였어 지금 룬형 어디갔어 아 예예 노동자님 걱정하지마세요 저희 안갑니다 나 지금 있어 난 지금 있어 와 찍혔다 아 위에인데 미처님 뭐 있는거 아니야? 아냐 아냐 저 위에 찍힌거에요 저 위에 요 안에 몬스터 있어요 요 안에 아 저 위에 있다 머리 빨간색 야 저기 별 별 오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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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기다 백화점 어 엄청 많은데 어 백화점 조심해 여기 죽을수도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위험해 여기 아 여기 1층부터 가자 아 썼네 여기 1층부터 가자 1층부터? 오케이 아 밑에부터 간다고요? 어 밑에부터 가서 1층부터 갔네 아 1층부터 갔네 1층부터 갔네 오케이 펄스 내가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내가 썼어 아 사람있다 사람있다고? 사람있다 yerde 사람 쓸었네 아 쓸었네 애들이 아 이 새끼들 죽여버리면 템 나올텐데 한 번만 할까 진짜? 아냐아냐아냐 야아냐 그건 아니야 얘네가 먼저 쏴주면 야 비벼 아 근데 그거 아 별있었는데 별몹있었는데 별몹 아 그 그 개가 딱 파템주로 내는데 그니까 별몹을 딱 저거 했었어야 됐는데 파템중에 좋은거줄텐데 아 한번 딱 쏴주면은 잠깐만 지금 얘네 우리 때릴래 아니야 여기 이거 때리는거 때려봐 우리 때려봐 좀 얼마나 때리고 싶게 생겼어 얘네도 알고있어 어? 빨간색 왜 떴지? 제가 같애였어 DK 어 다른 애들 같았어 야 긴장 봐라 긴장 봐라 얘네들 지금 좀 얘네들 지금 상세 안좋아 쏘지마 쏘지마 안쌌어 안쌌어 우리 안쌌어 바닥에 쏜건데? 겁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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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Ч曖 먹 – 겹치면 우리 쏘기만두 우리 쏘기 음 versus 심리심리심리 심리전 모여줘 심리전 뭐이자 prata 가자 가자 skate 심리전 심리전 모여 심리전 쳐다보고있어 어 쳐다보아 어어 어어 저거 뭐야색 빨간색 뭐야 저거 빨간색 뭐야 깜짝짝짝 깜짝짝짝 matte 깜짝짝 abilities 뒤에도 사람 두면 도왔어요 뒤로 빠저 뒤 뺙 뒤로 빠져 뒤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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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긴장감 쟤는 그냥 도망간다 일로와 일로와 가자 가자 아 한 두발만 더 맞았으면 우리가 가는건데 한 대 맞으면 되나 저 둘어도 한 대 못하는거 같은데 아 새끼들 이거 한발씩 남아맞아서 가는거 같애 한명이 두발 딱 맞았으면 딱 됐을텐데 바로 갔을텐데 그리고 한명이 희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한명은 죽고 나머지는